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23번부터 전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이죠. 자, 전체가 4개니까 4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2개가 있습니다. 2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24 나누기 2에서 정답은 12,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확률 문제입니다. 두 사건의 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A, A, C, B, C 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이 1로 들어오는 건데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확률이 0이 됩니다. 자, 나머지 두 개의 조건 보면은 P의 A, C가 6분의 5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6분의 5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6분의 5고 이쪽이 지금 6분의 1이라는 거니까 아, 여기가 6분의 1로 결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A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이거나 B이거나 해서 이 세 부분의 합이 지금 4분의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칸이 지금 4분의 3이니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P, B, C. 자, 얘네 두 개를 더하라는 거다. 얘네 두 개 더해주시면 12분의 3 더하기 2에서 12분의 5.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너무너무 반가운. 자주 나오는 이항정리죠.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6제곱의 개수. 자, 전개를 시키는데 괄호를 5번 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X의 6제곱이 나오려면 얘를 3번 선택해야 되는 거고 얘를 2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합쳐서 5번입니다. 그럼 얘를 3번 선택하게 되면은 X의 제곱은 3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3번을 어디서 선택할 것인가. 자, 그게 앞에 붙겠죠. 5, C, 3 경우의 수가 이렇게 붙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얘는 뭐 개수가 1인 거니까 상관이 없고 X의 6제곱 나오고 얘는 4, 5, C, 3은 10입니다. 자, 그래서 40 곱하기 X의 6제곱.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자, 확률 문제죠. 문자 A, B, C, D 이제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그랬어. 그럼 4개 가지고 4개를 중복 허용해서 하는 거니까 4 팩토리얼이 아니라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까지 중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문자 A가 1개만 포함되거나 또는 문자 B가 1개만 포함된 문자열이 선택될 확률은 자, 이거 뭔 소리야? 문자 A가 1개만 포함,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사건 A라고 해보자. 문자 B가 1개만 포함된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사건 B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확률은 P에 A의 합집합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겹쳐지는 부분을 이제 빼줘야 되는 거겠죠?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에 A 교집합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A든 B든 교집합이든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이니까 경우의 수만 구해서 더하고 더하고 뺀 다음에 얘로 이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가 1개만 포함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니? A는 1개를 일단 뽑아놓고 나서 3개를 가지고 아무거나 이제 뽑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리가 지금 이렇게 4자리가 있는 건데 처음에 일단 A가 1개 포함되도록 자리를 정해줘야 되겠지. A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일단 뭐가 생기는 거냐면 4C1이 생깁니다. 자리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3자리인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어? BCD, BCD, BCD가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3의 3제곱이 됩니다. 근데 PB도 상황이 똑같아요. 문자 B가 1개만 포함되는 거니까 먼저 B를 결정을 지어준 다음에 남은 3자리에다가 ACD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4C1 곱하기 3의 3제곱이에요. 근데 빼기. 이제 겹쳐지는 거는 무슨 뜻이야? A도 1개 포함, B도 1개 포함이지. 그렇다면 A와 B에 일단 자리를 결정을 해줘야겠네? 그러면 만약에 A를 여기다가 자리를 놓겠다 했을 때 4가지 자리가 선택이 되는 거고 A를 하나를 놓고 나서 그 다음 B를 놓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4C1 곱하기 3C1에서 4 곱하기 3. 이 4 곱하기 3이 A, B의 자리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리가 2개 있잖아. 두 자리를 가지고 이제 CD를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CD가 아무거나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기는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나누기 이제 뭘 해주면 된다? 이거를 4의 4제곱으로 이제 나눠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자, 분자는 얘는 27에다가 4 곱하니까 108 더하기 108 물론 뭐 같은 거 묶어가지고 계산해도 되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4, 4, 16에다가 3 곱해서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가 지금 4의 4제곱, 2의 8제곱, 256이네요. 자, 그러면 256분에 이거 빼주면 60이니까 이제 16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로 지금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네. 그러면 얘는 21이고 8로 나누면은 3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2분의 21,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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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